2024년 6월 1일 토요일 삼아열 혈TV의 서재 309번째 한국행정학재 5판 유민 봉저박 영사 2015년 8월 31판 3만 5천원 AI 목소리 방송위 핫텍스트 참고 사진 참고 인트로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스터디 큐레이터 STUDYCUR ATOR 삼아열 혈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1번 오늘 리뷰할 책은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삼아열 혈TV의 서재 309번째 한국행정학재 5판 유민 봉저박 영사 2015년 8월 31판 3만 5천원 입니다. 전에 행시 공부할 때 사서 보고 꼽아두었다가 요즘 인사관리 공부하려고 행정학중 인사 부분 참고하여 보려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유민봉 교수님 박영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번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인사관리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사관리를 노무사 책을 봐도 좋지만 행정학래 인사 파트를 참고로 보고 정리하면 더 좋을 듯하여 책장 안쪽에 잘 꼽혀있던 기존의 본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좋은 책 출간해주신 유민 봉 교수님 박영사님께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3번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30일 다수의 행시생은 물론 행정학 국정관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는 좋은 책입니다. 이 중에서 인사 부분을 읽었습니다. 인사관리의 인사와 행정학 내의 인사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다 감안하고 보았습니다. 별도의 저서인 인사행정학 책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교부문고 구입 안내 행정학 내의 인사 부분을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1독을 권합니다. 30일 최근 책 기준으로 보니 7판이 품절이고 8판 출간대 기준인 것 같습니다. 5판으로 보았지만 대동소이 할 듯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33 책의 내용이 알차고 어휘가 매우 세련되었습니다. 멋진 표현도 많고 공부하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박학다식한 저자의 애정이 많은 곳에서 느껴집니다. 34 학자로서는 물론 실제 나라질에 참여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2번 새누리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윤석열 정부 하신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행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35 그림과 도표 발췌가 중간중간 있어서 참고하여 보기 좋습니다. 행정하기 인사가 실무학문이라 더욱 현실을 많이 참고해야 할 듯합니다. 매우 유익하였습니다. 36 명언소개 머리말 2페이지에 국정은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의 영역보다 정치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훨씬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서는 행정학의 범위 안에서 개인적 경험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 바랍니다. 4.2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단점을 말할 정도의 고수는 아니고요.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책입니다. 차후 추가 출간을 기대해봅니다. 5.2 책을 추천합니다.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 행정학 내에 인사 공부하실 분 농호사 인사관리 공부하실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